Are you ready? Are you ready? Better make way cause I'm coming through 뽑겠습니다. 갑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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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짱구님이 대회가 눈앞인데 지금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요. 감사합니다. 역시. 알아주는구만. 대회 끝나고 나서 대회 준비가 우선이지. 갑시다. 지금 팔까요? 지금 파는게 좋지 않을까? 창현이 요새 피파 열심히 안해가지고 믿음이 약간 떨어져. 이번 해선 때는 내가 좀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갑시다. 여러분들 이거 고급 뽑기 가면 됩니까? 여러분 좀 알려줘. 나 잘 몰라 진짜로 여러분들 바빠가지고 이런거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가가지고 이거 하면 돼? 뭐 하면 돼? 이거 뽑으면 돼요? 고급 뽑기 누르고 뭐야 이거? 몇 번 할 수 있어 이거? 몇 번 할 수 있어 이거? 이거 몇 번 뽑을 수 있어요? 두 번 뽑을 수 있는 건가요? 하나 둘 세 번 뽑을 수 있어 왜 세 번이야? 왜 세 번이야 이거? 두 개랑 똑같애 아 저건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요거 그냥 아무거나 세 번 뽑을 수 있어? 아 훈민정호 두 번 아 훈민정호 두 번 글씨로 한 번? 오케이 아 이거 한 번 이거 두 번? 오케이 갑시다. 고급 뽑기 한번 갑니다. 자 고급 뽑기 자 고급 뽑기 했는데 어 제가 이거 뭐에요? 팀코리아의 거 30명 지면 선수팩 5강 네 나왔구요. 뭐 TT클래스 올 선수팩 어 TT300명 지면 선수팩 250만 받으면 되죠 이거 그쵸 이거 250만 받으면 되죠 이거 아니 이거 제꺼 아니여가지고 제꺼 아니여가지고 이거 돌파형과거든 이거 받자 돌파형 이거 받아가지고 좋은것들 배아파 돌파형 이거 떠가지고 좋은것들 배아프댔 말이야 아 이거 받자 진짜 우리만 조용하면 되잖아 돌파형 자고 있단 말이야 우리만 조용하면 되잖아 맞잖아 아니야? 너무 쓰레기야? 오케이 자 이거 하나 받고 배아픈데 자 다시 한 번 갑니다 고급 뽑기 바로 갑니다 자 조금만 기다리거나 준비중이니라 자 오브홀 90 선수팩 TT클래스 올 선수팩 그 다음에 NHD 100 지명 선수팩 BP100 BP150 돌파형과잖아 배가 아프니까 TT클래스 올 선수팩 받아보니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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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돌파형 지켜보고 있다던데 카톡이 와가지고 지켜보고 있대 요거 90 받을게 자 받고 자 이거 한 번 더 뽑아볼게요 고급 뽑기 갔는데 팀코리아 아이콘 100 탑10 그 다음에 83호부를 NHD 100 200 250 이거는 솔직히 250 받아야되잖아 맞잖아 이거는 그냥 250 받을게요 자 일단 받았고 자 들어가면은 아이템이 있겠어요 자 일단 배가 너무 아픈데 자 일단 배가 너무 아파요 자 이거 하나 받고 자 받고 자 팀코리아 아이콘 받았는데 굉장히 부럽다잉 야 이형이 진짜 부럽네 야 보관하면 안들어와 꺼짝가야돼 오케이 들어오겠지 상글라보니 들어왔대 안 들어왔는데 통글라보니 안 들어오는데 이거 아 기다리면 들어와요 오케이 들어왔어 좋아 자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90 선수팩인데 상품 들어오는거 개빠라 빨리 들어오긴한다 그치 자 이호영반서 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거 하나 나왔는데 망했으면 좋겠어요 11번이면 사부명령 아닙니까 사부명령님이면 얼마야 341만원 나이스 개득 나이스 개득이고 오케이 자 팀코리아 아이콘 오케이 왜왜왜왜 잘나갔잖아 자 탑 30 꼴찌가 조재진 형님인데 꼴찌 까진 그러고 김영철 형님 나올거 같아 김영철 형님 오광 나올거 같거든 한번 가봅시다 자 3 2 1 자 팀코리아 아이콘 탑 30 오광인데 일단 배바지에요 이게 선홍이 형님 아닙니까 선홍이 형님은 최고의 광화 재료템 7,7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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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파 버리네 잠깐만 아니 잠깐만 7,740만원 배아픈거 아냐 아니 배아픈데 이거 야 이거 방출할까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이 형꺼 너무 잘나와버렸는데 잠깐만 이 형 지금 자고 있을거 같은데 아 나 미쳐버리겠네 배아파 아니 이 형 진짜 너무 잘나와버려 이 형 본캐야 또 너무 잘나와버려 너무 잘나와버려 너무 잘나와버려 황상호가시랍니까 근데 팔려 이거 이거 팔리나요 여기는 PC방이니까 받아주고 어 이거 팔리네 아니구나 베일이구나 베일 팔아버릴까 아 팔리네 하안가에 쌓여있네요 언젠가는 팔리겠지만 강아지로 굿 아이템 자 다음 가방 가볼게요 아 우리 찰스 형 오랜만이네 어서와 어 내꺼 본캠 마지막에 깎게 그리고 게임 가야되니까 야 황선옥하면 좀 약간 오바다 자 고급 갑니다 자 한글 하나 딱 글자 세개를 사용해가지고 어 센서시 이것도 이거 전체창으로 해놨네 센서시 전체창으로 해놨어 글자 세개를 사용하여 고급 뽑기를 진행하겠습니까 네 자 조금만 기다리거라 준비중이니라 오케이 이제 망했어 좋아 망했네 비피카드 250만 비피카드 100만 팀코리아일권 10 오케이 이거 뭐 받아야돼 이거 뭐 받아야돼 250받아야돼 아 독일로 출장갔어 아 형도 좀 바빠가지고 방송 못했어 찰스야 그 뭐냐 일하는게 더 중요하지 160만원 떴다고 민규 돌파니까 운 다 썼어 근데 야 황성원 받았으면 됐지 안그래 250받아야돼지 250받을게요 자 요거에서 잘나오던데 훈민영업안기를 사용하여 고급 뽑기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네네 자 이제 운은 다 된거 같아요 이것도 250만이야 이것도 250만인가 어 망이야 야 일단 그러면 뭐 250 잘 나오나보네 그럼 일단 500 먹고 들어가는거 아냐 같지 그렇지 자 이거 한번 까볼게요 이것도 250 어 잠깐만 야 이거 3칸데 이거 죽은거야 티티 백지명선수빼 이거 죽은거야 이거 죽은거 같은데 개좋지 맞지 어 저거 뭐야 이 형꺼 이거 잘나와 이거 잘나와 이거 잘나와 야 저기에서 만약에 호날두 만약에 3칸나와봐 저거 좋은거야 진짜로 이거 돌파할건데 어 이 형 지금 내 PC방에서 지금 PC방에서 지금 시간 까먹고 있어 어 어 아니 씨 형 저는 왜 안나올거야 형한테 맡겼어야지 민규야 맞잖아 지금 형 지금 까면서 황성홍홍홍화 나왔고 어 TT시즌 3칸 나왔고 잠깐만 여기 푸꾸 아니냐 여기 방금 푸꾸 어 어 배천절 버닝 이벤트 비교 아 형 푸꾸 잘해 진짜로 궁금해하잖아 저런거는 어 자 갑시다 어 맡길 수 있어 맡길 수 있어 맡길 수 있어 맡길 수 있어 저로 보내주면 돼 카카오톡으로 루위나 루위나 확인했어 루위나 일단 확인했어 루위나 일단 확인했어 3강 어딨어? 자 일단 이런거 하나 까버리자 그냥 자 요거 하나 까볼게 그냥 일단 요거 하나 까보고 27번이네요 망했네요 27번이면 마리오 고메에서 27번이라고 33번 아니야? 자 12만 8천 나왔고 보건아 여깄네 오케이 요거에 지금 메인인데 어 잠깐만 이거 2 3강도 있어 이거 뭘까? 3 3강도 있는데 마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설마 8번이면 네이까랬다 아닌가? 누구야? 오 두사이 98만 3천원 자 어딨어? 어딨니? 오케이 TT 100 지명 선수팩 3강 호돈신 호날두 굴리트 앙리 마라도나 비이라 네드베드 베일 퍼지난드 크레스포까지 나와버린다면 좋을거 같은데 자 이형꺼니까 안좋아도 돼 상관없어 돌파형꺼라서 부담없이 까도 됩니다 자 갑니다 초록색깔 눌러보자 했는데 오케이 동진이말들 초록색깔 한번 눌러볼게 자 초록색깔 한번 눌렀는데 어? 잠깐만 10번이라고? 뭐라구요? 호나오디뇨가 3카와 나온다고? 아니 이형꺼 왜이렇게 잘나? 아까 방금 열린 황소랑 5카와 나오더니 이번에는 호나오디뇨가 3카와 나와? 9톤영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근데 싸다 생각보다 그치? 싸네 그래 야 어디야 이득이잖아 맞잖아 자 고급뽑기 갈건데 자 일단 또 바로 요거 한번 갈게요 글자 3개 이용해서 자 조금만 기다리거라 준비중인이라 자 요거 망한거야? 200 250 100 농협 100 어 이거 50 좀 괜찮지 않나? 이거 50 괜찮은거 아니야? 어 우리 중소 저거 이거 괜찮은거 아니야? 뭐야 이거 뭐 받아야돼? 3강이 1티어야? 아 그럼 이거 받아야지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받아야지 맞지? 이거 맞아요? 어 3강 오케이 이거 받을게요 1티어 다 나오는거야 이거? 아 진짜? 여러분들 나 잘 까는거 같은데 여러분들 저한테 빨리 맡겨주세요 계속 지금 3강 1강 5강 다 나오는데? 뭐지? 내가 잘 뽑는건가? 자 일단 가볼게요 뭐지? 원래 이거 잘 나오나? 어 카톡 오케이 오케이 딱 확인할게 자 이거 나왔는데 250 200 이거 250 받아야죠? 이건 250 받아야죠? 맞죠? 아니야? 이거 250 받아야 되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답이 늦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혼자 받고 있어가지고 답이 좀 늦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다 받았어요 방금 카톡 읽어진거에 제가 받은거에요 알겠죠? 제가 카톡 읽었으면 받은거에요 250 받을게요 일단 이거 250 밟고 자 고급 뽑기 바로 돌판에 자 자고있어 자고있어 자 조금만 기다리거라 오케이 3강 어? 500만 받아야죠 이거 500도 나와요? 500도 나와요? 우리 후야에서 오고 500만 받죠 500 받아야죠? 그쵸? 오케이 자 들어가가지고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3강 3강 3강팩 3강팩 한번 뽑아볼게요 잘 나온다잉 아 참만도 있어 어 그래 자 가가지고 한번 까볼게요 자 또 한번 또 까봅시다 자 오 뭐야 왜이렇게 많아 풀탑 해지네 내 손이 이건 대박이라고? 아 그래? 이게 모르마 까지 역시 여러분들 도박도 그렇고 약간 몰라야돼 몰라야 이렇게 벌 수가 있어 알고 막 기대해버리면 잘 안나와 모르는 사람이 까야 잘 나오는거야 자 탑 53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나도가 제일 비싼가보네 어 갑시다 자 지금 약간 100분 정도 계시는데 추천 절차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까 누구였어? 아까 초록색까라고 했던 사람 어 자 일단 초록색 한번 까볼게요 자 뭐 긴판은 아니고 10번이면은 10번이면 누굴까? 아 망했네요 아구여로 185만던 망해버렸네 빨리 튀어 자 우리 루이니꺼 잘나와야돼 자 가자 이거 맡기신분들 제가 여기 PC방이니깐 대납까지 같이 해드릴게요 들어가서 자 갑시다 고급 뽑기 고급 뽑기 180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러너 소확 러너 소확 요거 아 어 아 그 성강 아니다 그 성강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돼 여러분들 아 아 아쉽다 이거 그 성강이었으면 250받아야 되는거야? 250 추첨감사야 너도 추첨고너 250 올게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훈민정은 갑시다 자 여기 나왔는데 300만이 제일 나온거 같은데 이거 맞지? 이거 300만이 맞는거 같은데 맞잖아 맞나요? 300만이라도 박을게요 내꺼이 잘떠버리면 왜? 배아파? 배아프니? 나는 근데 지금까지 좋은게 나와본적이 없어 걱정안했는데 좋은게 나와본적이 없어 요거 끝나고 팀코리아 아이콘 5강 그 다음에 그 뭐냐 농협 205강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뭐야 800만 나왔네 800만 나왔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이고 또 지꺼만이야 이게 안나올거야 이제 좋은거 안나와 뭔소리야 안나와 이제 아이고 또 지꺼만이야 아니야 이제 안나올거야 처음에만 잘나온거 나는 천끗발 개끗발이야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죄송합니다 어 잠깐만 어 어 뭐지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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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깔형 이용하는거 아니야 무슨소리야 아 욕을 왜 하세요 아니 아니 잘 안나와 이제 잘 안나와 봐봐 안나와 이제 좋은거 안나와 걱정 안해도 돼 150 봐봐 250 100 요거 나왔잖아 나왔잖아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자 일단 바꿔 팀코리아 아이콘 깔고 가겠습니다 자 팀코리아 아이콘 깔고 가겠습니다 돌팡이랑 둘이 다 해먹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아니야 조젠이 이런거 나올거야 분명히 나 좋은거 안나와 걱정하지마 진짜 나 좋은거 안나올거야 잘봐 여러분 추천개수 44개입니다 여러분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갑시다 아 나 기대도 안해 진짜로 기대도 안해 진짜 기대도 안해 자 갑시다 자 갑시다 5 2 5 오케이 아 분노 재물이야 무슨소리 하고 있어 아니 또 그런 생각하지 말아 자 갑시다 아 우리 정성교석하고 아니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죽게 나와 버려서 이렇게 사람을 왜 이렇게 들었다놨다는거야 자 일단은 딱 해가지고 받고 자 이제 그만 받을게요 스케줄 대회 연습 좀 해야되니까 자 100만 800만 받았고 자 일단 어 잠깐 200만도 있네 이거 뭐야 돈 많네 나 돈 왜 이렇게 많아 돈 많네 왜 이렇게 많아요 자 일단 재물 하나 받쳐버려 재물 하나 받치고 어 안 받쳐 자 갑시다 받치고 나면 또 그러니까 자 돌파형은 황성옥 나왔는데 자 나는 과연 뭐가 나올까 일단 기대 안해요 제가 볼때는 조재진 김영철 이민성 형님 나올 것 같거든 이민성 형님 나올 것 같아 갑니다 이민성 어 야 저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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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소정만 형님 저의 잘 안 떴네 돌파형 아까 황성옥 뜯는구나 나는 별로네 아 기대 안했어 뭐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안 좋은데 좋은 거에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